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. 총 100억 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 자금을 이태원 일대 매장형 업체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, 연 2% 절의로 대출합니다. 또 지역 내 매출 증대를 위해 용산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비 70억 원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서울시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업체가 이태원 참사 이전 대비 매출이 61.7%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